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2021년 연차별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7건 1965억 원의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 내년 국비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받은 주요사업은 신규 10개 사업과 계속사업 37개, 총 47개 사업이고 이번 사업은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